충전밤을 죽인 후에는 그냥 벤선수 처리 같대. 본 재판장은 김창수에게 조선혁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. 나는 그날 짐승이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다.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. 기대해. 이제부턴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니까. 모든 게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우리 잘못이야. 잊지 마라. 이 모든 것이 지울 수 없는. 역사가 될 것이다. 대장 김창수